미디어유스 강윤경 기자,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야구 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2024 KBO 시즌의 강자를 가리는 중요한 순간 각 팀이 치열한 경기는 매 순간 팬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짜릿함을 선사하고 있다. 팬들의 함성과 선수들의 열정이 어우러지는 가을 야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가을 야구는 정식 이름이 아닌 포스트 시즌의 별칭이다. 포스트 시즌이란 프로스포츠에서 정식 시즌이 끝난 뒤 리그 승자를 가리기 위하여 치르는 경기를 의미하며 이번 연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주로 가을에 진행되어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가을 야구라고 불린다. 2024 정규 시즌 막바지를 살펴보면 두산베어스는 SSG 랜더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4위로 마무리하였으며 결국 SSG 랜더스는 KT 위즈와 같은 승리수를 정립하며 결국 우위 결정전 즉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성사되었다. 이 경기는 10월 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진행되었으며 치열한 양팀 간이 접전 끝에 로아스의 역전 3런으로 KT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그 후 바로 다음 날 10월 2일 두산과 KT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진행되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의 규칙상 4위 팀에게 1승, 1목, 어드벤티즈가 주어지게 되며 이 많은 꽃 4위 팀이 이번에 경기 중 한 번이라도 이기거나 무승부를 하게 될 경우 준플레이오프로 진출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야구팬들은 두산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2일 두산의 선발투수 곽빈의 1이닝 오피안타 사실점으로 인해 초반부터 KT가 경기의 흐름을 가져갔다. 이와는 반대로 KT의 선발투수 윌리엄 쿠에바스는 6이닝 103구 국회의 무실점 피칭을 선보이며 그야말로 마법같은 경기력으로 두산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리하여 첫날은 4대0으로 KT가 승리하였다. 10월 3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이 시작되었다. 1차전에 비해 비교적으로 점수가 크긴 하진 않았지만 6회 말 4번 타자 강백호의 적시타로 KT가 선취점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러나 6회 이후에 두팀 모두 무득점을 하며 최종적으로 1대0 KT가 승리를 가져가며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행 역사상 최초로 5위팀 업셋을 이루어냈다. 그야말로 KT가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간 경기인 것이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 하루 이동일을 가지고 10월 5일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진행되었다. KT와 LG 트윈스의 맞대결이 성사되었다. 2회 초 문상철의 트런 홈런으로 KT가 선취점을 가져갔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오스틴 딘의 적시타로 LG가 1점을 얻으며 따라 붙었다. 5회 초 경기의 흐름은 배정대와 시무준의 연속 2루타로 1점을 다시 달아났다. 그 이후 LG가 1점을 다시 따라 붙었지만 추가 득점은 없어 3대2로 KT가 승리하였다. KT의 마법은 준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이어졌다. 10월 6일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LG의 선발투수 임창규가 5.1이닝 2실점 1자책 피칭을 하며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주었다. 특히나 LG의 타자들이 7점을 득점하며 타선의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KT는 사실책으로 2차전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LG의 승리로 인해 승부는 다시 1점 LG의 슬로건처럼 신바람 야구를 선보였다. 하루에 이동일을 가지고 10월 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준플레이오프 3차전을 실시했다. 박동원의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올 초 오스틴 딘의 역전 3런으로 경기는 5대3이 되었고 이후 LG의 1점 추가 득점으로 6대3이 되었다. 그러나 9월 말 배정대회의 중앙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LG를 끝까지 추격하였으나 아쉽게도 역전은 하지 못한 채 6대5 LG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역대 3선 승재 준플레이오프에서 1승 1패 상황에서 3차전을 승리한 팀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기록이 있기에 이날 LG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100%에 도달하게 되었다. 10월 9일 반전에 반전을 더해 KT는 다시 한번 가을 마법사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경기 초반에는 KT가 앞서고 있었으나 LG가 5대5 동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11회 말 2,3활로 상황에서 오지왕과 신민재가 부딪히며 공이 뒤로 빠졌다. 이 틈을 타 김상수가 홈으로 들어가며 6대5로 KT가 이기게 되었다. KT는 이 시리즈를 동점으로 만들며 잠실로 이끌었다. 10월 11일 5차전 이제 오늘의 승리가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결정한다. LG의 선발 투수 임창규가 6이닝 1실점 호투를 하며 좋은 피칭을 선보였다. 또한 신민재 오스틴으로 이어지는 상위 타산의 선수들도 점수를 내는데 한몫을 했다. 반면 KT의 엄상백은 1회 말부터 2실점을 하며 다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경기 결과는 4대1 LG가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주며 대구행 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비록 KT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다. 5위 팀이 업셋을 하여 4위 팀을 꺾고 올라왔다는 만으로도 대단한 기록이다. KT 팬들은 경기가 졌음에도 끝까지 응원가를 부르며 자리에 머물렀으며 선수들의 이름과 감독의 이름을 연호하였다. KT의 여정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KT의 인상 깊은 가을 야구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이제 새로운 승부가 시작된다. LG와 삼성이 격돌이 예정되어 있으며 두 팀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LG는 1차전의 최원태를 선발로 내세워 기선제압을 노리고 있다.